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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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금 카드를 깨워 성령 하나좀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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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놔줘 전판에 기설색 나왔으면 머지 같은 게임 망화를 하긴 해야겠다 TP 불도 사혈 이 순서가 아닐까 금강저 웬만한 유물 다 마르는 금강저 오리 할콘 암시병 아닌가 파일 넣어가 근데 PP만 있어도 웬만한 거 다 잡지 안 맞았다 진화 진화 육강령이니까 들고 하자 아이 체가 불린 개 무섭네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아이고 맙소사 아니 PP 왜 안잡힘 그렘린 불 왜 맨날 야가 불린 잡으면 그렘린 불 나오냐 라가 불린 퍼즉 아뇨 이빼 에이피 피피 에이피 에이피는 없다 빨굴 파리 스티케이드 빠리 빠리바리 써냈고 제물 제발 제물 하나만 아니다 됐다 아핰 왓다비 아이씨 어디서 완타같은걸 갖고왔냐 정말이지 완벽해 드로 망했네 드로 망했네 드로 망했네 언제쯤 드로가 안방하지 아이씨 아이씨 키사베셈 먹으면 대검 또 깔짝대네 으아 으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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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찾아 아니 뭐지? 버그인가? 내 오체력 내 오체력 내 오체력 내 오체력 미친 머검에 저주를 하십니까 하얄 오버파워 왜 쓰레기 카드는 매턴 잘 잡히고 닷 카드는 밑에 처박혀서 안 잡히냐 또 감각 불조약 다 또 감각 클러스를 못먹는 흐으으으으으으으 나갔다 버리니까 마음 편하네 폴리굿12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 억가야 진짜 왜 져야 되는데 대로 쓰레기 게임 뭐야 꼬맬 소리 이상해 아니 대체 200으로 왜 져야 되는데 갬식물 뭐야 아까 나왔잖아 아까 나왔잖아 올보실은 완타 나 아니 더 꼴보기 싫은 아 잠깐만 또라이 같은게 마리케이드에 쏘아야 돼 나 아리안 쏘 되겠지 어 포어 뜰건 다 떴네 나올건 다 나왔는데 아 이거 자는거 너무 개졸보 같은데 이대로 잘 수 없다 한창 자기 싫어하는 나이 아 어퍼 빠졌다 메이드 올렸나 어헤영 들고가고 어헤영 들고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ppppppppppppp posic 재물 저어 눈큐브 눈큐브 볼꺼와 사열이랑 산옥성 견자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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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달팽 견자의 돌 견자의 돌 견자의 돌 견자의 돌 견자의 돌 견자의 돌 화 화영이 견자의 돌 심장 견자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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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자의 돌 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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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